자, 큰 박수와 함께 수강 시간입니다. 형, 오늘 진짜 궁금해요. 진짜 내가 몇 마리 잡았는지랑 다 궁금해, 진짜. 자, 우선 도시 오브 8인입니다. 답은? 답은, 전호의 총 마리수는? 250. 199마리도 아니고, 301마리도 아니고, 정확히 300마리입니다. 300! 영화 300! 아, 팔로우미 누가 했는가? 잘했어, 잘했어. 자, 우선 가장 궁금해하는 팀전. 전화부터 발표해 주세요. 이거 궁금하다. 자, 바로 발표할게요. 고인물 대 샘물! 샘물 대 고인물! 나쁜 놈 대 착한 놈! 착한 놈 대 나쁜 놈! 야, 세상은 악이 이기는구나. 우리와 정이! 우리와 정이! 우리와 정이! 많이도 갖다 붙였다. 많이도 갖다 붙였다, 많이도. 야, 천국의! 정이 이거 뭐 없어? 우승팀은! 총 170마리! 8.63킬로를 잡은! 그렇게 안 나가? 우승팀은! 나쁜 팀입니다! 야, 나쁜 팀! 나쁜 팀! 나쁜 팀! 고인물은 강했다! 고인물은 강하네요. 경규 형. 뭐? 그 황금 배치를 받으면 저 한 번 빌려주세요. 왜? 여기 이자가 너무 싸. 너무 질싸, 이자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런 회자들이 나오고. 회자들이 나오고. 이야, 저는 잔돈, 잔돈 내주셔야 됩니다. 반가운 장면이. 반가운 장면이야. 이야, 이거 어디다 달아줘? 하나 주고 두 개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중에 또 우리, 나중에 우리가 또 줄게. 어우, 멋있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야, 받을 사람께 있지. 이걸 먹구지? 나도 급해, 뺏긴 게 많아서. 왕도 급해? 아유. 야, 여섯 개 뺏긴 사람 있어. 멋있다, 근데. 아, 감사합니다. 달아준 거, 멋있어 뭐. 나중에 이제 좋은 팀이 이길 때 우리가 또 멋있게 달아준 거. 아, 팀이 너무 그죠? 아, 그림 팀이지. 낙시 공격이. 만세.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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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프로! 아, 프로! 형님, 두 분. 이렇게 된대,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간판 멋있네. 자, 착한 팀은 총 130마리 잡으셨고. 40마리 차이가. 40마리 차이가. 40마리 차이가. 이거 엄청난 차이. 역시 모두가 처음 하는 낚시라도 낚시는 근본이 중요하다. 그럼요, 그럼요. 인정합니다. 팀은 착한데 근본이 없는 거야. 근본이 없어요. 사람들은 착한데 근본이 없다. 그래서 오늘. 나쁜데 근본이 없다, 낚시. 왜 열심히 했냐면 어차피 지는데 쟤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네 명 중에 한 명 꼭 욕먹을 거예요. 심하게. 어.